안녕하세요 진블로고 채널입니다. 제가 10월달에 다양한 제품들을 좀 할인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프로모션과 함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1월이 되었고 11월에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시 Q10에 있는 제품들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광군절 프로모션이 한 일주일 동안 했었는데 이게 아쉽게도 금방 끝나게 되었죠. 그럼에도 여러가지 프로모션들이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구입할 만한 제품들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사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그 프로모션과 함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이 되니까 정말 추워졌어요. 첫눈이 왔다는 소식도 있죠. 자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핫팩을 구입을 해서 핫팩을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니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핫팩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고 이 핫팩을 버릴 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다 보니까 환경 보호에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손난로 샤오미 손난로 겸 보조배터리 제품을 한번 추천드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전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이게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겨울이 되면 핸드폰이나 아니면 전자기기들의 배터리가 빨리 나는데 보조배터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일석이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액도 매우 저렴해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약 2만 100원? 그렇게 팔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주말 특가로 적용하게 되면 그 금액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클릭해서 밑에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뭐 이런 저처럼 이런 시계 같은 거 스마트워치 같은 거 되게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비싸서 구매를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샤오미 샤오미 관련된 스마트워치들을 찾아보고 계시는데 꽤 괜찮은 스마트워치 제품이 있어서 금액도 합리적이에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샤오미 어메이집핏 GTS2 미니 제품이고 공식 한글판을 지원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생긴 거는 뭐 애플워치 갤럭시 워치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겨서 웬만한 기능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가볍게 사용해보는 용도로 아니면 뭐 여기에 정착하셔도 좋고 일단 금액이 저렴하니까 부담원씩 사용해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은 할인받게 되면 약 7만 7천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만약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최근에 애플 TV 플러스가 국내에 딱 들어오게 되면서 애플 TV 판매량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저도 애플 TV를 구입을 해가지고 애플 TV 플러스 서비스를 매우 잘 이용을 하고 있죠. 애플 TV를 사용하게 되면 그거와 동시에 관심이 가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애플 홈팟 미니 제품이죠. 보통 스피커, 사운드파 대용으로 좀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국내에서 이거랑 비슷한 제품이라고 한다면 구글 홈 미니, 구글 홈 같은 제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애플에서도 나와서 이미 해외에서는 판매 중이고 직구를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텐에서 사면 아무래도 다른 데서 직접 사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많이들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할인받게 되면 약 12만 9천원 정도의 구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볍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나 보통 주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모션 행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링크를 공유해드린 거 그걸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 할인된 금액으로 뜰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기적으로 프로모션을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토스 캐시백 이벤트고요. 5만원 이상 결제를 하게 되면 금액별로 캐시백을 해주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원래 토스를 이용하고 원래 구입을 할 게 5만원 이상이었다고 하게 되면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페이코 충전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입니다. 일단 계속 진행 중인 그런 프로모션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페이코를 통해서 제품을 구입을 할 때마다 포인트 리워드 3%를 적립을 해줍니다.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적립되는 시점은 결제 완료일 기준 2월 25일에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제품을 구입하실 때 계획을 잘 세워서 구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프로모션들이 Q10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가볍게 아이쇼핑하는 느낌으로 클릭해서 구경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